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리만족보다 직접 하기입니다. 대리만족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하지 않고 남이 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하면서 만족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다 TV, PC, 스마트폰으로 대리만족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여성들이 즐기는 드라마, 남성들이 즐기는 일부겠죠. 포르노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역의 역할, 드라마나 포르노에 등장하는 그 역할에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여행 프로, 스포츠 액션, 예능 또는 먹방 다 대리만족이죠. 여행 프로, 여행을 안 가고 대신 갑니다. 여행 프로로. 또 스포츠 액션, 운동을 하고 액션해야 되는데 안 하고 보기만 하죠. 먹기, 먹방을 봅니다. 예능, 놀기 또는 체험. 이걸 또 대신하게 하죠. 최고의 대리만족은요. 역시 게임하고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내 역할을 가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이 게임 속에서. 이거야말로 최고의 대리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의 팬클럽이 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대리만족입니다. 사실은 속마음에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주변에서 맴두는 거죠. 그러면서 동일시를 합니다. 내가 연예인같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역시 대리만족이죠. 또 이런 대리만족도 있어요. 내가 내 생에서 이루지 못하는 걸 갖다가 내 자녀에게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또 대리만족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것을 갖다가 남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 이게 대리만족이라고 한다면은 직접 하기는요. 그냥 말 그대로 직접 하기입니다. 아까 대리만족했던 것들. 드라마. 그러면은 그 얘기를 갖다가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하고. 로맨스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하는 거죠. 여행프로. 네. 여행을 직접 가는 겁니다. 또 스포츠 액션. 네. 직접 스포츠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운동이든지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죠. 예능. 네. 내가 직접 놀기를 하고요. 내가 직접 체험하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연예인은 어떨까요. 네. 연예인은 뭐 다른 게 연예인이 아니에요. 작은 연예인을 하면 됩니다. 내가 사람들이 많이 모임이 있어요. 네.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면 되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네. 내가 연기를 한다든지 조그만 뭐 코미디를 한다든지. 네. 연예인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바로 이렇게 하면은 작은 연예인이 되는 거죠. 대리만족은요. 다 머리로 하는 생각입니다. 네. 보고 듣고 다 머리로 하죠. 반면에 직접 하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직접 하기는 뭔가 내 뭔가 마음을 써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생각 하나는 행동이 되겠죠. 대리만족은요.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반면에 직접 하기는 어떨까요. 네. 직접 하기는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바로 성장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리만족하고요. 현실불만족. 대리만족. 이게 어떤 관계일까요. 네. 사실 이 두 개가 악순환한다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시죠. 대리만족을 할수록 현실은 불만족하게 되고요. 현실을 만족할수록 대리만족을 더 하게 됩니다. 어떠 생각해봐서는요. 현실이 불만족하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더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대리만족을 하면 할수록 현실을 불만족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네. 대리만족에서 보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크고 멋있습니까. 네. 크고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은요. 작고 시시하고 믿고 뭐 재미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또 대리만족을 더 하게 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대리만족은 제가 아까 뇌로 하는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뇌로 할 때 하는 동안은 굉장히 즐겁고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은 아마 이미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내가 그렇게 피곤하지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뇌가 TV 보고 동영상 보고 이걸 이거는요. 내가 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요. 이게 엄청난 뇌의 가로입니다. 이게 뇌가 가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력이 소진이 돼요. 물론 몸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뭔가를 하면은 몸으로 할 수는 있지만은 뭔가를 하려는 의욕도 없고요. 굉장히 기력이 소진돼서 뭘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게 바로 뇌의 가로입니다. 뇌의 가로가 진행되면은 기력 소진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일상을 하거나 현실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힘이 없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지고 귀찮아지고 어려워지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점점 점점 현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현실을 회피하게 되죠. 그럼 뭐에 빠져 있어요? 네. 대리만족에만 빠져 있게 됩니다. 대리만족보다 직접 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 내가 대리만족으로 즐겼던 걸 갖다가 무엇이든지 직접 해보기를 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요. 드라마에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그걸 내가 한번 따라 해보는 겁니다. 스포츠도 스포츠를 하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운동이든지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체험도 내가 직접 해보는 거고요. 여행도 계획하지 않고 직접 떠나보는 겁니다. 길든 짧든 혼자든 함께든 뭐든지 직접 해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직접 해보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시시하고 재미없고 힘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네.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단지 2주입니다. 이거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시합니다. 네. 진전이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예. 그러다가 딱 2주 정도만 지나잖아요. 그럼요. 뭔가 다른 게 느껴지죠. 이걸 갖다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부담석도는 굉장히 달라지죠. TV, PC,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대리만족. 그때는 즐겁습니다만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기는요. 2주만 지나면 정말 달라진다는 거죠. 그동안 TV, PC, 스마트폰을 즐기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네. 그것은 다 대리만족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직접 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딱 2주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성장의 즐거움이 확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